아... 아... 어, 무슨 소리죠? 아... 어... 아... 어, 왜? 아... 헉,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아파. 아야, 승재야. 아빠, 발 아야 했어. 어? 아빠, 아야 했어, 파. 아이고. 아,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한 3일 정도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 아야 했어, 파. 아빠, 빨리 먼저 쳤어요. 아빠, 운동하다가 꾹 하고 넘어졌어.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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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승재야, 만져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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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 많이 아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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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말 아파. 아, 많이 아파요? 아, 아. 아, 아. 아, 아, 거짜로 아파? 진짜 아파. 아, 이거 봐. 오,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왜, 왜, 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승진 이리 와봐. 아빠 아픈데 승진아 왜 울어? 아빠 아프니까 싫어? 진지해져. 어, 승진아 아빠 아프니까 울. 우네. 아이고, 어떡해. 빨리 설명해줘야지. 금방 푸는 거라고. 아빠 왼손 쓸 수 있잖아. 그런데 오른손은 못 쓰잖아. 오른손은 오늘 못 쓰지. 왼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요리는 못 하잖아. 요리? 요리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어? 아빠 지갑 빠졌잖아. 안녕. 어? 아빠 지갑 바다에 빠졌다고? 어, 아빠 지갑 다른 거 샀어. 이렇게 또 빠지면 어떡해. 물에 안 가면 되지. 그래도, 그래도 못 놀아주잖아. 못 놀아주잖아. 왜? 어떤 거 아빠. 발 두 개나 돼지 못하잖아. 아빠가 팀원 하면 되잖아. 사자는 못해도 미어캣은 할 수 있잖아. 미어캣은 할 수 있잖아. 흥밟은? 흥밟은? 흥밟은 힘들지. 흥밟은 네 발이잖아. 그런데 미어캣은 두 발이잖아. 이렇게. 네. 미어캣 이렇게 뛰어다니잖아. 이렇게. 네 발 동물은 못 해줘. 아버님 아빠가. 두 발을 가는 동물. 아빠 지갑. 그만. 흥재 형아. 아빠 힘들어. 안 힘들어. 흥재가 아빠를 도와주면 돼. 흥재가 다 해 주면 아빠 안 아파져? 응. 흥재가 다 해 주면 아빠 안 아파져. 흥재가 아빠 양치 시켜주고 세수 시켜주고 그러면. 어 표정이 달라. 응. 아빠 양치하는 것만 도와줘 세수하고. 흥재하고 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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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하면 아빠 안 아파져? 흥재 거로 닦자 그냥. 흥재 거로. 네. 어? 응. 으응. 어? 으응. 으응. 아. 6일에 부착 리플 고려한 거지. 으응. 김승녀 세수 시켜줘, 세수. 세수? 응. 비니가 오잖아. 비니가 오잖아. 물에 묻혀서야 거품이 나와, 그치? 어휴, 비누칠까지? 그래도 아빠 아프다고 다 해 줘요. 그러게. 어머머머! 빨리인가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비누 놓고 손으로 비교해야지. 눈이 들어갔잖아! 한 번 더, 한 번 더. 눈도 한 번 닦아주세요, 눈. 그렇지. 아, 됐어. 아, 됐어. 승재야, 저기 물 좀 갖다 줘, 아빠. 누구와요? 어. 승재야, 따줘, 아빠. 얘 한 손밖에 못 쓰니까. OG mostoda diyor. 안들 아빠 미네메이 먹었어. 아빠 밥 먹었어? 아빠 밥 안 먹었지. 아빠 이런데 밥을 어떻게 먹어? 승재가 요리해나 볼까요? 승재야, 요리할 수 있어? 네. 차려봐, 그러면. 승재가 차린 밥 얻어먹을게. 어? 어, 진짜? 요리를 어떻게 해? 승재야, 약을 왜 해? 어? 뭔가 기대 이상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 완성됐어요. 봐봐요. 봐봐요. 아빠, 진질되세요. 이렇게만 먹으면. 이렇게 먹어요. 밥, 김, 소주 이러면. 오빠는. 아빠 술 먹으라는 거네. 목말를. 밥 먹고 목말르면 술 마셔. 밥 먹고 목말르면 술 마셔? 굉장히 우울한 밥상인데, 승재야? 술 따라줄게요.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술 따라줄게요. 아, 이거 아픈데 술을 어떻게 먹어? 왜 갑자기 3단으로 갔어? 왜 갑자기 2단 하다가 3단 글씨에 글만 외운 거지? 어. 어? 3927이 뭔지 알아? 응. 어? 어. 뭐야? 비싼 거. 아니지. 3, 1은 6. 3, 4, 10, 1, 3, 5, 10, 5. 3, 6, 8, 3, 4, 10, 1. 2, 7, 2, 8. 2, 7, 2, 8. 2, 7, 2, 8. 3, 9, 2, 10, 7. 3, 9, 2, 10, 7. 3, 9, 2, 10, 7. 네. 아. 또 알아? 또 그 윗단도 알아? 응. 거의 2단, 3단이야? 네.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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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고마운데 아빠 요리를 못하니까 나가서 먹자. 네. 응? 네. 승재 뭐 먹고 싶어? 쌀국수랑 쌈 싸먹는 거 먹을까? 그전에 먹었던 거? 네. 그래 그거 먹으러 가자. 여기 왔던 데잖아. 어. 왔던 데잖아 여기.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치원 동공이네. 다이어트해서 든 거 같아. 아. 예. 유치원 형아래. 수리야. 응? 유치원 형아래. 네. 어떻게 좋아해요? 아. 쌀국수하고 월남쌈 하나 주세요. 네. 월남쌈이 뭐예요? 쌈. 맛있는 거. 콕콕. 네.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밥 사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못 해가지고. 맛있겠는데. 수리야. 아빠 팔 바꿔서 너 어떻게 안 하죠? 말 잘 들으면 낫는데요. 그럼 말 잘 들었어? 수리야. 말 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빠 팔이 조금 낫구나. 네. 이게 쌈이야. 아빠 설명을 해줄게. 승재가. 봐봐. 이 쌈 어떻게 싸는 거냐면. 이걸 이렇게 물에 넣지. 이 종이 같은 게. 쌀 수 있게 이렇게 부드러워져. 이렇게 해서 싸는 거야. 승재야. 승재야 이게 월남쌈이라는 거야. 어? 싸서. 이렇게 먹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승재도? 해볼까? 승재는 쌈 못 싸요. 아가라서. 오. 다섯 살 형아인데. 무시당했어 지금. 아가라니. 지금 승재 약간 자존심 속했어. 아니 다섯 살이에요. 우리 아가는. 여섯 살 되면 쌈. 살라나? 돌자. 돌자. 그래. 잘 할 수 있어. 자. 돌려서. 다 적셔야지 돌려서. 다시 다시. 너무 좁잖아. 아니. 힘을 안 줘도 돼. 그냥 살살 이렇게 담궈. 아니요. 지금 살살 돌려 살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힘들잖아. 됐어.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지금 약간 안 젖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정도면 생쌀이죠? 아이고. 오. 싸고 있어요. 싸 봐. 도전. 오. 맛있어? 응? 최고야? 이제 고기 하나만. 스프링. 빨리 먹어. Gaza לפART. 제작진 진짜 permах hyvä! 왼손으로 하려니까 안 되네. 네 캐나펄 당근 물을 넣고 나 딱 찍어야지 어? 딱 이렇게 찍는 거야? 고마워요 응, 먹방 나왔고 많이 먹으면 빨리 나 많이 먹으면 빨리 나 이제 아빠 손만 좀 씻고 올게, 기다려 잠깐 아빠가 좋아하는 고소 고소, 고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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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근데 좀 과한데? 건강 과 버... 나무지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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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거 먹어요. 아빠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 승자 싸놓은 거야? 네. 고마워 승자. 이불을 찍었지? 응. 몸에 좋은 고추. 그거 얼마큼 넣었어? 고추. 와 큰 맛이 너무 세다. 승자. 아빠 아빠 빨리 나오라고 많이 넣었어요. 어 아빠 빨리 날 거 같아. 아빠 다 넣었어요? 아직. 왜요? 왜요?